미스에이 들어가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미스에이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제가 풍선으로 장신을 합니다. 아, 진짜요? 맞아요. 오늘 더쇼 미스에이 1층 무대거든요. 저거 감사합니다. 인증? 어떻게 인증했지? 뭐 노래를 불러야 되나? 춤을 춰야 되나? 일단 한 번 보러 볼까? 하! 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시작!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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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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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get to me, get to me, come to me, come to me, come to me 아이고, 자기야 자기 때렸어 알겠습니다. 요즘 대사의 미스 예의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인증 받았다! 자 그럼 저희 영광 키워드의 시간인데요 뭐 누구지? 누구세요? 지아 엑소 타오 그냥 진짜 친구예요 친구밖에 없는 사이예요 차이나 라인이에요 이렇게 테이스티 테이스티 대전소련도 있고요 엑소의 중고 멤버들도 있고 이제 피에스타 룰루도 있고요 차이나 라인 친구들을 만나면 주로 뭐예요? 저희 밥 먹고 수다 또 술도 살짝 마시면서 살짝만 마시나요? 그래 그래 죽을 때까지 마시는 단전 그런 건 아니야 아이유도 여기 도시호톡에 와서 수수씨랑 수다를 진짜 많이 떤다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만나면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요 얘기하다가 헤어져요 먹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바로 나와 수지 1위 광고 호감도? 맞아요? 오 진짜요? 한턱 쏴 단속 쏴 우울 한 번 가자 우울 한 번 가자 참 착하네요 수지 버터 그 다음에 광고 시드 핸드 시드 아 나 그거 되게 쉬워 앵글이 앵글이 아 그거 앵글이 버거 그 목소리 앵글이 버드 너 되게 잘한다 너 되게 잘한다 수지쌤 아이콘택 유명하잖아요 우리 도시호토 카메라 보고도 한번 아이콘택 예쁘게 해주세요 수지 페이 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육? 왜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단단하게 잡히는게 불만이라고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하셨어요 보여주시죠 제가 싫어하는거 왜 자꾸 보여달라는거에요 그 맛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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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거 누구나 다 나오는거 아니야? 근데 나는 우리 그 뭐지 기사님한테 나도 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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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때는 누구나 다 나오는거 팀킬 팀킬 다리가 예쁘니까 다리가 예쁘니까 다리가 예쁘니까 다 넘어가시죠 다리가 예쁘니까요 다리가 예쁘니까요 바다 물가 민 먹방 증거자료들이 있어요 이게 뭐에요? 이게 뭐에요? 돼지 같다 돼지 같지 않았어요 돼지 돼지가 따로 없네요 돼지가 따로 없네요 참 어머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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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말 돼지 같다 솔직히 요리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거 진짜 행복해요 미스의 먹방이네요 미스의 먹방 미스의 먹방 멤버들 다 잘 먹나봐요 네 너무나 잘 먹어요 너무나 잘 먹어요 뭘 제일 즐겨 먹어요? 보통 이렇게 고기 한식 햄버거 패스트푸드도 저는 되게 좋아하고요 너는 양식이야 저는 양식을 되게 좋아해요 살 찌는거 튀기고 이런거 있잖아요 튀김은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짜요? 짜요 런지에 있잖아요 저희가 먹으면서 운동하는거 되게 즐긴대요 저희가 먹고 있으면 옆에서 운동하는거 즐긴대요 이게 아니라 제가 언니들이나 스태프언니들이 먹고 있으면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떻게 참을까 하다가 그냥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운동을 해요 제가 네 그래요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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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허쉬 댄스를 좀 파워풀하게 제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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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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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좀 더 가까이 날고 안아줘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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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 처음 해 이런 것들 처음 한다 재밌었나요? 통과해요? 통과해요? 통과 통과 와아아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미스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허씨 노래 좋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허씨 많이 사랑해주시고 허씨 계속 계속 들어주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춤도 많이 많이 따라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미스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더 쇼 레이 own c- 번거ually 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